안녕하세요 오늘 해볼게임은 로블럭스 데스런이란 게임인데요 네 이미 시작해보여서 빨리 가야돼서 빨리 가보도록 할게요 저희 일단 빨리 갈게요 계속 멈춰있으면 뒤에서 손이 쫓아오기 때문에 이거는 도망가야되는데 이거는 일단 술래가 정해져요 술래가 정해지면 술래는 이런 함정들을 이용해서 사양들을 죽이면 되는거구요 저희는 그 러너들은 함정을 피해가지고 목표지문까지 도착을 해가지고 술래를 잡으면 되는거에요 정해지면 나랑가서 죽었죠 지금 근데 이게 영혼으로도 플레이가 가능해서 이게 죽어도 계속 할 수 있기 때문에 훨씬 이득이겠죠 여러분 앞에서 먹은 코인이나 다이아몬드 같은 것도 보석같은 것도 죽어서 하면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죽었지만 또 플레이할 수 있는 게임입니다 일단은 죽었죠 근데 계속 하고 있어요 이게 이 데스런이 장점이죠 죽어도 계속 플레이할 수 있는거에요 자 일단은 계단 올라가기죠 자 계단좀 올라갈게요 계단 올라가면은 아 이쪽에서 술래가 이제 하는건데 지금 안보이는거 보니까 가슬라가 앞에 가있죠 저기저기저기 일단 달려볼까요 오우 깜짝이야 오우 떨어졌 떨어져도 죽네요 이건 어이가 없는 죽었으니까 해볼수 있는거에요 이거 살..살을 했으면 하면 안되는 짓지 이거 살..살을 했으면 하면 안되는 짓지 아 지금 노래하는 살리님 혼자 나오셨는데 정포 안됐어 이 정포 역시 안돼 정포 안됐어 요기장할 수 있어 자 저 낚시 좀 해볼게요 잘할 수 있어 낚시는 이렇게 해서 이제 뭐가 딱 잘필거에요 찍어 내려가면은 이거 상자에 이거 맞추면은 이거 맞추면은 초록색이 초록색이 되었지만 되는거거든요 아 안돼 알게되면 성공이에요 아 코인 얻었어요 코인으로 아 이거 상점이 어딨더라 상점 여기있죠 여기가 여기 여기 아 못쌌네요 제발 제발 이번에는 이번엔 제발 내가 걸리길 전 아니죠 놀이하는 선생님님도 아니에요 런 여기 이거 여기 뼈 나오거든요 손 놀이하는 선생님이 먼저 가시면은 저흰거 따라갈게요 어 저거 없어지겠죠 저거 어 사 아 이미 없어졌네요 흠 앞에 저 연기가 나오는데 뒤에서 저거 없어지는거 아닌가요 어어 완벽한 속임수 자 지금 건너가볼게요 먼저 가 먼저 가 먼저 가세요 먼저 가세요 이거 100% 이거 100% 이거 부숴주겠지 엇 으 으하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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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앞에서 그냥 뚫린거 보고서도 그냥 앞으로 가서 따라서 죽은진거였어요 저걸 살았네 저걸 살았네 자 일단 코인 먹어주고 바로 앞으로 가 앞으로 가 앞으로 가 앞으로 가 뒤로 가 앞으로 가 앞으로 가 저거 레이저 피해야지 이쪽으로 가면은 살 수 있죠 베인 아 저거 뭐하시나 어이 갈려주셨어야죠 아니 진짜 생기는게 아니였어 갈려주셨어야죠 일단 영혼으로 다시 갑니다 이방 이렇게 된거 못먹었던거면 다 먹고 가도록 할게요 저 나쁜 놀이하는 사연이님 때문에 지금 이렇게 됐어요 망했어요 지금 큰일날 아 저거 딱 이제 밟으면은 순례가 있는 곳으로 가는거거든요 비니스 에스에스 오케이 아 이겼어요 근데 기분 나빠요 왜냐면은 제가 못 죽였거든요 아 앞으로 앞으로 뒤로 가세요 뒤로 가세요 뒤로 가세요 빨리 뛰어가 나 2등 했단다 부러워 부럽잖아 부러워 아 아 아 아 나도 누른다 아 나 아니다 바람 바람 시원한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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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람이 분다 바람이 분다 짠짠 다이노 오우씨 감착이야 나 근데 거기서 살았어 어 이게 뭐 나왔나보네 먼저 가셔 아 이거 붙어지잖아 말을 해줬던데도 모르네 아까는 그렇게 그걸로 하고싶다고 난리 안 돼 안 돼 자 저는 그냥 프레스토 볼게요 자 이번판 마지막이야 자 물에서 떠있어 오 아니야 아래를 밟고 있잖아 네 어 자 저희 세판정도 했는데 이거 마지막판이었어 아무도 몰랐지만 마지막판 이번 판이 마지막 판 맞죠? 네 이번 판은 마지막 판인데 이번 판은 마지막 판이었어요 그러면 하고 있는 판이 마지막 판이 다음 판이 마지막 판이에요 지금 하고 있는 판이 마지막 판이에요 부르셨어요? 일로오세요 일로오세요 클로징 할거야 네 오늘은 로블록스 데스런 게임 한번 해봤는데요 이 게임 정말 재밌는 게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한번씩 해보시는걸 추천해드립니다 재밌게 해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 부탁드릴게요 알람설정도 했는지 확인하시고요 그러면 다음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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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